5월의 어느 화창한 날 화성 오토시티의 더 리뷰어 예선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. 자동차 리뷰어계의 수분 보석을 찾는 오디션 프로그램 더 리뷰어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일까요? 대한민국 최고의 리뷰어 노트라인 노사장 국내 모터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역사로 통하는 제1재당 레이싱 김우수 감독 국내 탑 드라이버 팀코리아 익스프레스 황진우 감독 그리고 1일 특별심사위원회 서한 퍼플 모터스포츠 한민관 선수 둘이 리뷰를 하기로 했어요. 왜냐면 저도 차를 좋아하고 노사장님도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. 자동차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오늘 전체적인 진행을 노사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전문성이 있으신 노사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맘에도 없는 말을 해요?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선배님 왜 어디 갔어요? 오늘 한 분 더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좀 몸이 약해요. 그분도 저처럼 말랐는데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거의 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더 리뷰어 첫 번째 참가자 긴장된 표정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택한 표정으로 입장합니다.